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니아니가 친구들의 피서지! 오늘 살리도에서 신나는 모험을 즐겨봐요! 자, 모험을 떠나기 전에 앞서 보니아니 출석체크! 지금 바로 보니아니의 매출석 인사 남겨주세요! 보니랑 하니가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럼 친구들의 잠을 기다리면서 출석체크! 고마워요! 여기 왜 모기가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인사를 안겨줬을까요? 우리 윤간이 친구, 수석 하체 친구, 김윤성 친구 반가워요! 그래요, 우리 리온티아 친구, 그리고 백다인 친구, 태오미 예은이 친구, 크림 친구까지 보니도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출석해준 친구들, 모두모두 고마워요! 네, 이제 선물 받을 친구들 뽑아볼까요? 자, 오늘 보니가 먼저 뽑아볼게요! 자, 보니는요! 우리 바나나 우유 좋아 친구가 출석체크! 오늘은 보니아니 살리도 하는 날이라고 보내준네! 우리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네, 그럼 하니도 뽑아볼게요! 하니는? 하니는? 오! 우리 뻑끄만이 친구가 오늘은 내가 살리나! 화이팅! 이라고 보내줬어요! 우리 친구에게도 하니가 선물 보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오늘의 출석체크 선물은 돌려줄게요!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자, 모기의 선택은? 과연 모기의 선택은? 아, 저 태어나서 이렇게 꾸모기 처음 봐요! 자, 친구들! 오늘 특별히 모기의 이 두 분이가 가리키는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줄게요! 그래도 되겠죠? 자, 이게 아닌! 부모니가 아닌! 모기의 선택은? 선택은? 어린이 스킨케어! 어린이 스킨케어! 네,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스킨케어! 그래야 우리 뻑끄만이 친구! 그리고 바나나 우유 좋아 친구! 좀 신나게 선물 보내줄게요! 축하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미니언니 기차 나와라! 뿌잉뿌잉! 자, 오늘은 양오모 귀여워 투! 토니언니 생존의 길 살리도! 픽시 콜란! 따르는 갱내요! 혹시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동당호 335-002도 전화하라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잠시 양오모 귀여워 두 분!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만나! 우와! 안녕! 안녕! 안녕!